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뮤지화를 고주할 화요일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호석이고요. 함께하는 분 이향룡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다우지수 9일 연속은 실패했죠? 위원님 어제? 심했죠. 아, 심했습니까? 아, 팔이 연속 올라간 게 심했죠. 팔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그래서 팔이 녹는다는 거 보여드렸고, 너무 달린 거죠? 너무 달린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내일 모레 나오는, 아, 내일인가요? 잠 끝나고? 오늘 밤 PPI. 아, 오늘이 PPI, 내일이 CPI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좀 감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긴장할 것도 없는데, 아주 긴장, 긴장하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눈치, 눈치 봐서. 근데 약간의 톤이 바뀐 게, 원래 안 좋게 봤는데 조금씩 낮게 보더라고요, CPI를요. 네, 뭐 골드만사스가 컨텐츠보다는 낮게 보던데, 여하튼 물가가 많이 비싸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S&P500, 마이너스 0.02%면 이건 뭐 그냥 안 빠진 거죠, 사실은. 붙었다고요, 붙었죠. 다우는 마이너스 0.21%, 라스상만 올라가는, 라스상은 뭐 잠깐 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그런 거죠? 그렇죠. 약간 쉬다 보니까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맵인데, 맵 봤더니 일단은 테크하고 오랜만에 부동산이 올라갔는데, 부동산이 올라간 건 많이 빠진 걸로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애플이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1.76판도 올라갔는데, 어제 봤더니 오픈 AI를 아이폰에 탑재한다는 데 사실입니까, 선생님? 뭐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협의하고 있죠. 협의인데, 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된 듯이.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 하자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선화의 애플인데. 저희한테 그렇게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전화는 안 오죠? 저희도 그냥 바로 하죠.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플이 이번에 애플이랑 테슬라가 2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약사장으로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종목별로 보면. 그렇죠. 한 24%까지 떨어졌다는 거로 기억하는데, 이번 달은요, 또 애플이 제일 많이 올라갔었는데, X7 중에서. 한 6.5%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5월 이후에요. 오, 뒷심이 있었군요. 네, 그만큼 뒷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상치효과가 198.11 달러일 겁니다. 1,1? 198.11? 1,1. 5.6%. 아, 6%? 6%? 6%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수치죠? 될 수 있겠습니까? 6%이면 또 먼 것 같죠? 네. 엔비디아도 한 4% 되니까요. 돋긴 돋진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테슬라 올라간. 테슬라가 어제 모델 Y에 따른 할부 이자를 0. 얼마? 다운시켰더라고요. 아, 그래요? 0.9%를 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서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혹시 중요한 건 별로 안 보이죠, 회원님? 중요한 건 별로 안 보이고, 실제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리츠잖아요, 리츠. 리츠, 리츠만 올라왔죠. 리츠는 리츠 중에 강한 것들은 사실 웰터웨어는 한, 두 개발은 커 없었거든요. 그런데 섹터를 보면 올해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떨어지는 섹터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 한 달만 보면 유틸리티가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에 올라왔는데, 오늘도 안 왔는데, 이것은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 사실 오늘은 여기 나온 건 의미가 없고, 여기 바깥에 있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밈 스탁들이 난리 났죠. 그렇습니다. 금리는 아직 4.49%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달러도 역시 내려왔는데, 혹시 달러는 보였습니까? 오늘 안 맞는데요. 1,369원입니다. 잘 안 바뀌네요. 안 바뀌고 안 내려오죠.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같은데, 로러잉이라고 하나? 로링. 로링. 로링 코트 키티라고 하는, 이게 과거에 2021년 당시에, 밈에 열풍 굴렀던 그거 아닙니까, 교수님? 거기서 키스 힐인가, 이 친구가 이름이잖아요. 이 친구가 또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날 신문 와서 올라갈 때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대왕 개미죠, 대왕 개미. 대왕 개미인지 뭔지. 그런데 이분이 공매도 세력에 정말 큰 손을 끼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제도요, 거짓 10억 달러 손실을 봤답니다, 공매도가. 그래서 일단 이분이 확실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많이 올린, 어제 봤습니까? 게임스탑? 10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00% 올라가는데, 몇 차례 정지 먹었던 것 같아요. 정지 먹었죠.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유님? 늘상 이런 것들이 또 왕왕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이런 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저희 미주얼 고자의 성향은 맞지는 않죠. 맞지 않고, 최근에 10달러짜리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당시에는 300 몇 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유님?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결론은 저런 주식들의 끝은 제가 알죠. 끝은 안 좋죠. 처참하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 들어가면, 못 받으나 오지 않습니까? 물리면, 물리면? 그렇죠? 그게 문제고, 문제고. 피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것도 주식시장에 있는 하나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트레이닝이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분명히 시장이 형성돼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올라가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많이 나온 게 말씀드렸는데, 레딧 같은 거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겠죠?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매매하는 사람이 또 로빈호 씨나 이런 데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익이랑 상관없이 주가에는 약간의 뉴스의 어떤 방향성 정도 제시하겠는데, 거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밸런스 같은 데서는, 이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doesn't make sense at all. 전혀 근거 없다 얘기했는데, 그건 각자 생각이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이 판단하셔도 되겠는데, 최소한 미주와의 고자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늘 결과를 항상 처참했다. 처참했다. 이런 류의 투자는. 처참했다. 게임스탑이 참고로 유통주식의 24%가 공부이더라고요. 그만큼 주가 안 좋은 게 베팅했던 것들이, 빨리 다시 커버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게임스탑 같은 주식이 어떻게 여전히 살아있는지 알지 않으면 의구스럽죠. 혹시 미국 가면 아직도 이렇게, 뭐 이런 게임을 판매하나 봐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복고풍으로 하는 데가 있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모르겠어요. 요즘도 어디 그런 데 가면, CD를 팔잖아요. CD, 게임팩도 있고. 팩도 있고, 파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고, 이런 세상인데. 근데 복고풍으로, 뭐 있겠죠. 저는 근데 예전엔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계속 보시면 매매하거든요. 보지 마시고,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블렛락이 일부에 가장 많이 매사한 종목이 무엇인지 같이 볼 건데, 혹시 블렛락, 지금도 위원님 최애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폼 썰틴 F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산이 1억 달러 이상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이 SEC 보고하는 절차인데,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큰 기관 투자가 돼, 어떤 걸 사고나 파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개인은, 부사장이 아무리 수천억 달러 있더라도 보고 안 합니다. 저같이도 있어도, 여기서 기관만.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도 보고하겠죠. 혹시 하바드 대학도 다 보고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면, 1억 달러 안 되면 안 하는 거, 이상이 될 때 하는 건데, 혹시 사이트는 뭐가 있습니까? 웨일위즈덤닷컴도 있고, 또 몇 개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은데, 이름이 되게 멋있습니다. 웨일위즈덤닷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걸 발표하는 시기에 있는데, 붕이 끝나고 45일 나니까, 보통 45일쯤에 보면 되겠죠. 딱 요즘이네요. 요즘입니다. 먼저 하는 친구도 있고, 맞춰서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락에 대한 매수 매도 내기인데, 봤더니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갖고 오셨네요. 그게 아니고, 갖고 오다 보니까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일렐리, 마이크소프트가 있는데, 어떻게 종목은 대부분 다 이해하는 종목들이죠? 이해 되죠. 특히 아마존이 눈에 있더래요. 아마존, 아마존이 3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 많이 판 걸 봤더니, 애플, 맥도날드가 있는데, 애플 많이 팔았습니다, 위원님. 애플은 전체적으로 올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많이 떨어져서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조금 파랗겠죠. 조금 파랗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가 또 눈에 띄는 나이키. 나이키도 많이 판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플렁크는 시스코의 M&A가 됐지만, 빠졌고, 빠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엔비디아가 약 256만 원을 매수했고요. 애플은 180만 원을 매도했는데, 이 정도 매도한 것도 큰 게 아니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체 내역인데요.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1등이 마이크로스피트, 2등이 애플, 3등의 엔비디아, 4등이 아마존, 5등이 메타, 6등이 알파벳 2개 있고요. 7, 8등의 일라일리, 그다음에 9등의 브로드컴, 벅샤스의 삐그, 삐주가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죠. 대부분 다 아는 종목들이고. 대부분 다 아는 종목이고요. 시가총 위주로 많이 갖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가 뭐냐면, 쭉 넘겨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있는 건데, 가장 먼저 매수했던 시기가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스피트는 2007년 3분기부터 매수했답니다. 그런데 평당가가 89달러입니다. 89달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마존, 엔비디아는 심지어 58달러입니다. 58달러. 58달러면 지금 주가 대비하면? 20배죠 뭐. 20배죠? 얼추 20배죠.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하면 20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볼 때 어떤 걸 느끼시면 좋냐면, 큰 역률도 상당히 오래 보유했다, 장기 보유했다.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보유한 게 맞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봤더니, 대부분 다 많이 매수하는 목들이, 시가총에 상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큰 종류가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 안정화된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거가 이들 일들 결국은, 시가총에 갔던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계속 사고 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것은, 나오는 게 이제 퍼센티지는 뭐냐면요,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비중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비중인데, 보통 봤더니, 엔비디아 봤더니, 엔비디아의 6.2%가 불안할 거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끝나면 약간 섭섭하니까,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 다음 끝까지요? 벵가드, 벵가드 어떻습니까? 벵가드 좋아하십니까? 벵가드 좋아하죠. 두 번째 운영사죠? 네, 벵가드 두 번째인데, 시장 여부는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종류 봤더니요, 1등이 또 엔비디아입니다. 이거 짠듯이 엔비디아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플랫폼스, 아마존, 일랄리. 똑같은데요, 유현님? 거의 똑같이 가죠, 이거는. 그러면 큰 운영사는 거의 대동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도 대형주의주로 가는 거고, 특별한 펀드 있으면 거기다 추가 매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큰 차이는 없다고 말이죠. 큰 차이는 없습니까? 가장 많이 봤던 게 존슨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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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재미가 없죠. 주가가 별 재미없고. 그다음에 스펠론가 아까 얘기했고, 휴미나는 아시겠지만 보험료에 따른 그 문제 때문에 좀 판 게 아닌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심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재미없었죠. 그래서 보시고, 엔비디아 1분기에 880만 원주 매수했고요, 존슨앤 존슨은 45만 원주 매도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인데, 너무 표가 많은데, 일단은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2년부터 매수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을 모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평균 단가가 70이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보는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21달러입니다, 회원님.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고, 엔비디아는 61달러로, 역시 장기 보유하면 크게 먹는다. 다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희석되죠, 수익에? 그렇죠. 희석되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 약간 의아한 것은, 제2폭원치에스를 지난번에 팔았습니다. 금이 좋은데 왜 팔았을까? 좀 먹고 판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제2폭원을 팔았다 그러면, 제2폭원이 1분기 내내 사상 채우가였기 때문에, 거의 100% 먹고 수익을 챙기고. 아니면 혹시 이거, 보고할 때, 왜 팔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까? 아니, 안 하죠. 안 합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안 하죠. 하면 좀 이상하죠? 하면 좀 이상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모빌도 팔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P&G, 좋은세원에서 팔았기 때문에, 좋은세원에서 팔았기 때문에, 약간의 방어색탈이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판 걸로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아마도 안 봤지만, 안 봤지만 국민연금단의 포트폴리 역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대부분 항상 똑같았어요. 시가청의 상위 위주로 대부분 갖고 있고, 스파이나 부우는 아이비에비 똑같이, 비슷하게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시장을 갖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가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수 추주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형.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띄는 게, 복시에서의 B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복시에서의는 그냥 방어주로 담아가는 거죠? 그게 큰일 없지? 사실 그런데 방어주이자, 애플이 40% 정도 이상 갖고, 용래 치료소 40%로. 또 중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고 있다는 게 중래에 띄고, 나머지는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시면,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위원님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겁니까? 저요? 네, 기관들. 국민연금 빼놓고. 저는 특별하게 큰 관심이 없고, 간혹 가다가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 네, 아팔루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끔 찾아보죠. 비레크마 이런 분들? 네, 비레크마 같은 경우들 있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궁금해하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혹시 어떻게 검색합니까, 회원님? 내셔널 펜션 서비스. 코리아라고 치면 죽었다, 그냥 안 나오고요, 이상하게요. 내셔널 펜션이라고 써야지. 펜션 서비스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는 건 한 번씩만 들어가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오른쪽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엑셀로 다운도 받아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공부도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모아서, 가장 많이 매수 종목 포함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도 표협 다 나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할 때는, 그럼 이제 오늘 밤에 많이 나오겠네, 내일까지? 그렇죠, 15일까지 해서 많이 나오겠죠. 내일, 어버이날이지만, 휴일은 우리 휴일이고, 그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인데, 오늘은 뭐, PPI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저도 끝나가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뭐, 홈디포는 거 보시면 되겠죠, 고객님? 네, 홈디포.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홈디포랑, 그 다음에 나올 월마트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역시 낮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I는 사실은 이제, 10회 나오고 나왔는데, 오늘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데,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까요? 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PPI 높으면, 뭐 상관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CPI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PPI 혹시, 생각보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요, 좀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MOM 같은 경우는 0.3인데,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 걱정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그렇다고 너무 흥불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오늘도 준비해 주시겠지만, 지금 금년, 내년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익전망이요? 이익전망? 응, SM표. 실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여유 갖고 기다리시면, 또 지나가 나면,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웬만한 주식이면, 또 제자리에 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폼 13에 보시면서, 내가 혹시 보유한 종목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해서 공부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일은 저희가 방송이 없고, 그렇죠? 내일은 모여 나오는 겁니다. 푹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